이로 이로 그렇죠 아이고 아저씨는 생각에 까먹을래 뭐 그러니까 아니요 LBC가파이러는 거 아니야? 무슨 마전데 이 분이야 아니 마찰이 없잖아 그럼 유시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알았네 지금이야 없잖아 두 개 됐는데 진짜?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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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제가 이거 가져온건데요? 네? 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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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충돌 거리를 B라고 하는 방법에 답해 보도록 하자 처음 키우고 오는 최고점의 높이를 계산해 보자 얘는 지금 반발 개수가 얼마 나오니까? 반발 개수가 주어지지 않았는지 오늘 음식이 있네요 우선 물을 던져가지고요 제가 H가 높이에서 내려왔어요 H가 높이에서 내려와서 속력이 얼마인지 몰라 모른 아이는 빨간색으로 주고도록 하자 그래서 얘는 쫀쫀쫀 내려와서 얼마큼 머리를 이동했니? A만큼을 이동한 후에 다시 키워서 얼마큼 하니? B만큼 하니? 그리고 다시 키워서 심하게 진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런 관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 H만큼 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 H는 2분의 1 Gt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T0라고 하자 그럼 T0라는 값은 루프가 얼마가 돼? G분의 2 G분의 2 H가 높이 네 자 그 시간 동안에는 V라는 값은 B0로 A만큼 진행했지? 맞아? 따라서 따라서 A라는 값은 V0목하기 시간 T0목하기 즉, B times G분의 2 G분의 2 E h라는 값이 될 것 같아 그렇다면 V0목하기 얼마나 되지? E h분의 G에 A가 되겠지? 아 그리고 그 속력은 계속 일정한 개 유치될 마찬가지 없기 때문에 그래서 B, 또 B만큼 이동하는 데 시간을 계산해 줬어요 짱 얘는 딱 여기에서 0 절반까지 가는데 시간을 팀원 이라고 했을 때 태어내 주제가 되겠지 그 식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죠 b만큼 가는데 2이 제로로 2t1만큼 가겠지 그지? 따라서 따라서 t1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 이제는 a 곱하기 루트 g분의 2h 곱하기 2t1이 되어버리겠지 따라서 t1이라는 값은 얼마나 됩니까? t1이라는 것은 a분의 b 곱하기 루트 t1은 2h 곱하기 2t1이라는 시간이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반발 개수를 구할 수 있잖아 반발 개수는 여기에서 내로내버린 시간과 여기에서 내로내버린 시간을 비우게 산해 줄 수 있었지 자 그렇다면 반발 개수는 얘는 t0분의 t1이 될 때 자 그럼 t0라는 녀석은 루트 g분의 2h분의 자 t1이라는 값은 저가 b지? 2분의 1 곱하기 a분의 b 곱하기 루트 g분의 2h가 됐어 따라서에는 2a분의 b가 반발 개수가 됩니다 오케이 어 이거까지 안해도 사실은 알고 있어 뭐라 할 거니?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요만큼 강거리와 요만큼 강거리에 방간거리에 b가 시간에 b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란 데 t0분의 t0분의 t1이라는 녀석은 3속분도 하니까 자 a분의 b분의 b가 될 때에는 ea분의 b라고 바로 구해될 수도 있어 어차피 v0가 필요해서 원칙적으로 한번 구해보는 거야 속도가 맞으면 반발 개수는 시간을 구경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반발 개수를 위해서 위로 튀어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구해자 자 빗면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를 v0y라고 하자 빗면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는 그렇다면 얼마가 돼? root h h가 되겠지 맞아? 자 그리고 v1y라는 녀석은 반발 개수 곱하기 y과 한 장의 처음 속도가 돼 버렸대 자 그래서 이것 정리해주면 얘는 뭐가 되니? ea분의 b 곱하기 root bg h가 아 예 아 최고점 자 최고점 까지 가기 위해서 이쪽에서 출발한 육방향에 승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자 이 이 속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의 높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얘는 예 운동 피하자 석재규모지 보조복 자장 쓸게 또는 hc 이 자유학 운동과 연직 삼각운동 배운 사람들은 h가 바로 고가된다는 것 vg 자 2g분의 v0 v1y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은 미리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안다는 가정에서 쓰니까 역학적에서 부정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분의 mv0y의 제곱이란 값이 mgh1이 돼 버렸어 어 그러니까 이 시간 되는건 마찬가지 똑같은데 h1 이라는 것은 2g분의 v0y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얘는 bg분의 이 속도의 제곱이거든 m 곱하기 2b자 2a분의 b분의 2g h가 될 것 같아 4a제곱이 bb 4a제곱이 2g gg 지워지고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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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얼마만에 2 곱하기 t1이 돼버리지. 2 곱하기 t1이 됐대. 어? 2라는 건 좀 전에 괜히 계산했네. 2의 분의 b 곱하기 t1이라는 시간은 t1이라는 시간은 얼마가 되어버렸습니까? a분의 b 곱하기 2의 분의 b 곱하기 뭐가 돼? 2루트 g분의 2h가 되지. 아, 이렇게 볼 필요 없었구나. 아, 왜 바보같은 게 생활이 될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얘는 e제곱 곱하기 p0라고 쓸 수 있겠네. 자, 따라서 얘는 4a제곱분의 b제곱 곱하기 p제곱이니까 그렇든 g분의 2h라는 값이 딱 p2라는 값이 될대. 자, 그렇다면 c라는 값은 c라는 값은 얼마가 되어버리지? c라는 값은 v제곱 곱하기 t2가 되어버리겠지? v제곱 곱하기 t2야 그럼 뭐가 되니? 아, 4a제곱이 될대. v제곱 곱하기 r2의 b제곱 곱하기 r2의 b제곱 곱하기 r2의 b제곱 곱하기 r2의 b제곱 곱하기 r2의 c라는 값이 될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이 절 반가는데 걸린 시간이 또 T가 투과되버리는 거잖아. T가 투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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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투과되 2a분의 b라는 값이 제곱인데 뭐 아니니? b 제곱이 됐대.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했지? 뭘 잘못했을까요? 2분의 b 뭘 잘못했지? 2분의 b 제곱인데 여기 왜 4a분의 b 제곱이지? t2라는 값이 2배가 되겠지? 이 t2가 간거리지 이거리지 지금 절반만큼이 t2잖아요. 그래서 c에다가 t2는 2배 값을 해줘야 되겠네. 똑같은 거에요. 이거는 어찌됐로 툴로 푼거고 쟤는 빠르게 푼거고 실제 답지에는 저렇게 나와있어. 답지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오늘 그냥 전체 지급 운동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달아보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합성전 구하는 게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전 구하는 것은 영장표성 또는 과학도 있고 상당히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아이예요. 상당히 많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근데 너네들이 처음 찾을 때 이번 기회 이용해서 찾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프리오페 방법 써둘 수업이 되었어요. 네. 태우기가 많지? 네. 태우기만 안 아시지? 네. 태우기는 눈빛을 아니, 앉아서 머리를 계속 못맞았어요. 많이 바빠했는데? 아니, 고데기를 못했어요. 고데기를 못하냐? 어, 현민이 졸아? 네? 졸아네? 네? 아, 저 졸아서 졸아? 네? 밖에서 형들 왔습니다. 9시 와봐. 내일이 차가워. 9시에 와봐. 아, 미친다. 그 시간부터 앉아있으니까 졸립지. 그 시간부터 선생님이 서있으니까 달라고 조심하자. 졸리지지. 다 준비 됐어요? 이거 그때 했던 거에요? 네. 어, 했으면 좋나? 이따가 말하실까요? 다시는 소나이 선생님이 모시고 수업을 해줄까요? 기다려줘. 자, 죄송합니다. 자, 합성장 한 번 하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합성장을 다리하지 않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거야.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돼. 그 형태가 약 10가지 정도의 형태를 합성장 구할 수가 있어야지 그것을 응용시켜서 나오는 것들을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이 합성장 구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영재학교 시험에 이용할 수 있고. 두번째, 두번째. 두번째. 자, 근데 인과형 같은 경우에는 창의점, 창의 면접잖아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개방형 문제라고 해서 정답이 어느 형태이기 때문에 음용시켜서 나올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건 좀 드물 거야. 그 다음에 두번째, 얘는 과학고 3단계 시험에서 또 이용될 수가 있어. 이것이 역시 개방형 문제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세요 라는 걸 계산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얘는 과학고 4단계 시험에서도 많이 이용되어지는 문제되냐. 오케이. 자, 나중에 본 속에는 열매까지 다 하게 될 거야. 여기서 극히 일부만 제한시켜서 선생님이 예제 몇 개만 다뤄놨는데 자, 얘네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예제들을 반복적으로 열심히 정리해 주셔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항의 연결. 자,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저항을 연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이 직렬 연결. 이 저항의 연결이 지금 현재 하이탑에서 너무 많이 빠져 있어. 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어. 그래서 감안해 갖고 공조를 하셔야 돼. 자, 직렬 연결은 이렇게 나타나. 저항이 3개가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직렬 전문에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 자, 직렬 전문에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 자, 이때 이 저항이 지금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얼1을 지나는 전류는 I1, 얼2를 지나는 전류는 I2, 얼3를 지나는 전류는 I3라고 가정하고 이때 얼1 양당단의 전류는 V1, 얼2 양당단의 전류는 V2, 얼3 양당단의 전류는 V3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우리 흔히 물 미끄럼표에 비교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 물 미끄럼표에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잠에 자, 먼저 청장을 가장 높은 물 미끄럼표 위까지 올려줬어. 아, 불쌍하니깐, 물을 입어보면 좀 화난다, 우리는? 아니, 갈 거예요. 갈 거네, 코로나. 코로나가 또 인사해서 바보야, 너 싸이 흠폭쇼 해갖고 지금 코로나 환자들 막 쏟아져 나온다는데, 요즘? 제가 걸리면 2등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야, 방학 때 걸리면 넌 손해지. 아니, 저 방학특한 거잖아요. 학업, 방학 때요. 그럼요. 방학이 끝나갈 때 좀 걸려가지고 학교를 뺄 수 있어요. 너 주변에 헛파만 걸리잖아. 선생님, 칠판이 하나도 안보여요. 선생님, 칠판이 하나도 안보여요. 선생님, 거. 어떻게 칠판을 너 쪽으로 옮겨주니? 저희 옆에다 써줘요. 이 기능만 써줄까? 빨리 와야지. 아니, 싫어요. 귀찮아요. 좀 보지마. 안 보인다는 게 이래도 안 보인다는 얘기지. 아니, 보여요. 나한테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해보자. 여기 미끄럼틸 세 개로 구성된 불 미끄럼틸 대단어. 이 아이의 미끄럼틸 이름은 어머미래. 얘를 더운 아래는 얼투, 얘는 얼쓰리라고 얘기해 볼게요. 최초의 바닥에서 물을 얼마큼 올려줬냐면, 아이만큼의 물을 올려줬대. 이때 얼1을 지나오는 불의 양은 I1. 얼2를 지나 오는 불의 양은 I2. 얼3를 지나오는 불의 양은 I2. 얼3를 지나 오는 물의 양은 I3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물방울이 밖으로 튀지 않는다면 이 물의 양은 항상 일정해야 되겠지. 진열매로에서는 전류값이 항상 일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미끄럼틀의 높이를 V1, V2, V3라고 가정하게 되면 전체 높이는 각각의 높이를 모두 모아 모아, 업계한 결과와 함께 결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바로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번째, I라는 녀석이 언제나 입점하다. 두 번째, 각각에 대한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과 같다. 이게 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교회로사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3번, 이걸 한번 보여줄 수 있다. 각각의 정해진 원이라는 녀석은 I1, I1, I1이 되어있습니다. V2나 녀석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I2가 되겠지. V3라는 녀석 뭐가 돼? I1, I2라는 값이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값을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가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준 목적은 뭐 때문에 그래? 제가 같은 역할을 하나의 저항값을 알아보게 한 거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같은 전압에, 같은 만큼의 전류를 갖게 하는 새로운 저항값을 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얼얼 전체 저항, 또는 합성저항, 또는 등가저항이라는 말을 써. 등가, 같은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고 해서 얘는 얼얼이라는 것은 얼얼2, 얼얼2, 얼얼3가 됩니다. 몇 개 먹은 상관없이 그냥 갖다 다 붙여주면 전체 저항이 되어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병렬 연결을 좋아하는 경우가 너무 잘 보이죠. 누구 페류를 못해? 현민이? 아니야. 하주? 성우? 현민이? 얘도 못해. 어? 누구 페류를 못해? 내가 부모님이라는 것. 죄송합니다. 진짜 수준 빠르신다. 니가 뭐. 뭐야 또.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 자, 병렬 연결을 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병렬 연결은 이렇게 연결된. 뭐야. 잠 3개가 끝이 물려있어. 자, 끝이 맞물려있어. 자, 전체 전압 V라고. 각각의 장관을. O1, O2, O3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때, 이때. 자, 전류가 플러스. 이게 수령하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전류가 각각의 전류로, 저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뉘게 되니? 이쪽으로 I1. 이쪽으로 I2. 이쪽으로 I3. 이쪽으로 I3만 원을 나뉘게 됐습니다. 이게 각 저항에 걸린 전압을 보면 얘는 V1. 얘는 V2. 얘는 V3라고. 자, 이런 모형을 갖는 I의 경우에는 물 미끄럼틀을 단모같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 미끄럼틀이 있는단 말이야. 얘는 바닥에 대해서 바닥에 대해서 항상 어때? 높이가 같은 이러한 물 미끄럼틀 3개의 옆에 노인은 아이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의 정확감들 각각 O1. O2, O3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물을 얼마큼 더 올려줬니? I만큼 올려줬지. 자, 이때 물은 각각 O1, O2, O3로 나뉘어져서 흐르게 될 거야. OK? I1, I2, I3로 나뉘어져서 흐르게 될 거야. 그리고 각각의 높이가 무엇보다 어때? 같다. 그렇다면 얘는 10으로 단어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류값을 기회하는 안은. R1, I2, I3. 두 번째, V1, I2, I3. V1, I3, V1, I3. V1, I3. 세 번째, V1. 네 번째, 얘네들은, 얘네들은 각각의 저항에 대해서 V1이란 녀석은 I1, I1이 돼. 예 에 아이원이 아니 tabs 어 어 국내 주연인데 를 주기 야호가 없을 수 있게 요 하면 마스4 아 2 마사 5 아 시작 그럼 야 아 마트 튼 공부 다닐 뭐 피곤 다치지 너무 자서 크루 스티스 아 일단 아가게 빠져봐 꼭 쌀 육지였어 아 그럴 수 있어요 빵 했구만 으 남은 한가라는 한정 빵 했어 자 이렇게 그 다음은 i3라는 속은 뭐가 되지? all three 분의 v가 되는 거지. 이 결과를 첫번째 시계에 넣어봤습니다. i라는 속은 뭐가 되지? i2 더하기 i3가 되는데 얘는 v로 묶으면 all one 분의 1 all two 분의 1 all three 분의 1과 같게 됐지. 예비 없이 하나의 저항의 역할을 하는 같은 저항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저항과는 같은 전압에 의해서 같은 전류가 되는 한계의 저항 얼값을 보기로 한거야. 그래서 같은 것과는 뭐가 돼? 얼값에 v가 되었다라고. 따라서 전체 전기저항은 각각의 저항들을 합한 결과를 어떻게 한 것과 같다? 역할을 취한 것들을 더한 결과와 몇 개가 없는 상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직렬 연결하게 되면 저항이 증가되는 효과다. 병렬 연결하면 저항이 감소되는 효과가 생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직렬 연결하게 되면 저항의 길이가 길어져서 저항의 값이 증가하는 효과. 그 다음에 얘는 단면적이 넓어져서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다. 라고 봐도 부활할 것 같아.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연속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들 한번 보시죠. 2학년 때부터 주기를 1차전 해야지 받고 올라가서 상위권에 들어간다. 3학년에 가서 해보시고 그러면 실제로 시간이 촉박하고 3학년 때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조금이야. 왜 조금이냐면 주방공사 때 답변 없지. 얘기하다 보지. 그 다음에 여러 방학 때부터 면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들어가자마자 2단계 면접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3년 동안. 한 달 동안 면접 시험을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2단계 면접을 학교로 개별적으로 둘러갖고 시험을 봤어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자마자 3일 정도. 3일 정도. 일주일쯤 있다가 바로 3단계 면접이 있어. 3단계 면접 한꺼번에 다 모아놨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진급을 제대로 못 남아요. 실제로. 그리고 바로 과거 특강 들어가니까. 1학년 특강 들어가니까. 물리형부터 새로 시작해요. 아 사람에도 못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진짜 나중에 골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3학년에도 계속 어휴. 몇 녀석들이 진짜 답답해. 왜 답답한지 아니. 뭐 과거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니까. 가면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고 있어. 진짜 막 바보같은 생각이지. 학교에서 진도 나가나라고 바꿔가지고. 개글적으로 제대로 못 받은단 말이야. 중학교 때 충실하게. 남학 때 조금. 원래는 이제 보통 옛날에는. 3학년 올라갈 때쯤 해도 늦진 않았거든. 근데 요즘은. 최근에는 3학년 때. 수가 굉장히 적단 말이야. 그렇게 아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패하시다 쫙기 때문에. 어. 진도를 제대로 많이 못 나가. 최대한. 2학년. 열흘 밤부터. 겨울 이를 때까지. 그리고 겨울에서. 1학기 때까지. 최선을 다해가서. 진짜 열심히 가져놓게 되면. 3학년에 나오고. 과학고 진학계도 하고. 또는 영재학교 진학계도 하고. 엄청나게. 편해지지. 진짜 편해지지. 영재학교. 되게 웃긴다. 몇 년 전인지. 지금 3학년. 3학년 된 것 같은데. 한가용에 가는. 문화가 하나 있었어. 문화는. 학교 활동. 중학교 때. 엄청 착실해갖고. 뭐. 학교에서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 자소서 스펙이 좋아. 그래갖고서는. 한가용에 붙었어. 그것도. 우선 선발하고 우발해갖고. 시험도 안 보고 붙었어. 처음을 봤으면. 좀 심각하게 느꼈을 텐데. 그 친구가. 전혀 심각하게 없었어. 또. 우발이 보통 이제. 어. 그때. 그때 당시에. 8월. 되기 전에. 거의 다. 결정이 났거든. 8월 되기 전에. 결정 났는데. 이 친구는. 겨울방학 될 때까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 어. 나 한가용이 됐어. 신나갖고. 놓은 거야. 그래갖고. 겨울방학 딱. 돼갖고. 수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휴. 우위가 없더라. 하나도 한대 있잖아. 그래갖고. 한달 반이나 수업하다가. 어휴. 도저히 안되겠어. 애가 뭐. 하나도 못 알아달라. 열심히는 하는데. 어휴. 저거 가면. 굉장히 힘들겠지. 3학년인데. 너무. 준비를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 여기도 지금. 3학년이라도. 몇 명이 그래. 어. 뭐. 안외면 되겠지. 대충 되겠지. 외우면 되겠지. 외워지는 방법이. 근데. 아무도 또 듣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도. 무조건 외우는 것도 아니야. 이해를 많이 못해. 생물. 어. 외우면 된다고? 그것도 이해해야 돼. 무조건 외워지는 거 아니야. 아이. 무조건 외우자면. 외울 수는 있어.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지. 이해하는 것보다. 어. 지구하고 똑같애. 그리고. 참. 겉대가리 짱 바꾼건지. 뭔지. 선생님 이제 인천과학고. 3기부터 가시거든. 인천과학고. 3회부터. 3회부터. 근데. 지금 창구 29회야. 2학년 29회 때. 3회부터 가시단 말이야. 근데. 옛날 애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준비하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 참. 이상해. 나중에. 바꾼고. 학원에다 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방법 없이. 지금 서로 착실하게 준비를 잘해 놓으세요. 어. 쫄지 말고. 짜지않아. 좀. 잊은거 아니야. 괜찮아. 아주. 아주. 훌륭할 때야. 열심히 하면 돼. 진짜 열심히 하면 돼. 아. 열심히 하면 돼. 아. 그러면.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함성 조합을 구하는 방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응용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 이 연습이. 여기. 자. 순선대로 갈게. 첫번째 연습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쪽 위에. 점지가 있어. 일단 점지가 있고. 점지가 있고. 점지는 되게 빼고. 계산시키면 되지 마라. 정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무한대로 뻗어. 네. 무한대로 뻗어. 무한대로 뻗어. 자. 얘는 아래로. 지워버릴게요. 자. 지워버리고. 이 두 지점과의 전체 저항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하나의 저항은 어디다 보인다. 막막하지? 막막하지? 그지 그지.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 풀이법이야. 이건 방법을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댄다. 그런 문제들이 많아. 이건 모르고 소름 돼대. 얘네 이렇게 보다. 이 양반간의 저항을 뭐라고 할까? 마저 어디라고 해볼까? 무한대까지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 자. 여기서 한 세트를 잘라보자. 앞에. 한 세트를 잘라봤고. 이 저항값을 확인해 볼게. 이 저항값은 얼마가 돼야 돼? 여기로부터 또 무한대야. 그럼 저항이 얼마가 돼야 돼?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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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부터 무한대까지가 어디야. 네. 여기로부터 무한대까지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아. 어이 되겠지? 아. 무한대. 무한대. 어? 얘는 뭐야? 특별한 어떤 감사로 수격하게 된다는 얘기지? 네. 무한대비수결 되겠는데. 그지? 그래서 무한대비수결 받고 구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보면 미친 놈 사이들어. 누가 다 해야 돼? 무한대기. 여기로부터 몇 개 있어? 무한대기.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얘와 얘의 연결함도 생각해. 이제 이 뒤쪽을 정 하나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나타날까? 얘가 바뀐 모습이 있는데 정 하나가 있고. 자. 옆쪽에 정이 라디오 어린게 있고. 여기에 스몰 어린게 있어. 오케이. 어? 그럼 이 두 연결은 무슨 연결이야? 연결. 그리고 연결에 대해서 진열을 계산해 주면 되겠지. 먼저 정렬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 정렬 부분에 장치자로 얼프라임을 만들고. 얼프라임이 1은 엄마가 되니. 얼프라임은 1이 되어버리니까. 얘는 한쪽은 스몰 어린게 되겠지? 따라서 화이트 란 녀석은 뭐가 되지? L-n-S-S-O-O뿐에 L-n-S-S-O리되면 어디 되겠지? 맞아? 맞냐고? 그 정책 값은 얼마가 돼? 어디 되야 되는데, 올은 S-S-O리되면 L-n-S-S-O리되면 어디 되겠지? 맞아? 얘를 보내면 소문에 쓰여야 되지만 이게 쉬운 것 같으면 일단은 R Kunnen sumor0우는 R-r-umor0우의 제곱이 되는 거지. 어, 인수 분해 안 되네? 그냥 공식으로 묶어야 되겠다. 그지? 연공식을 쓰자. 얼은 2분의 1 자, 여기가 플러스 얼 플러스 마이너스 부트 얼 제곱 플러스 4얼 짝수가 어딨다? 짝수 공식 쓰지? 짝수 공식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짝수 공식 쓰자 자, 그러면 이제는 루트 값이 얘 앞에 보다 더 크네 그렇지 그럼 뭐가 돼? 플러스만 해가 되겠지 따라서에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 반대 되겠지 근데 지금 잘 수어가지고 무슨 일 이러면 모안이 아니냐면요 이게 답이에요 모안인데 모안들까지 다 수령하는데 이거 또 발산하는 게 있잖아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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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 그림 저거 한 묶음만 본 거 아니에요? 여기 뭐 격렬 뭐 그러면은 스틱길 라지아 되어야 되는 거 아닌지 이거 이렇게 저렇게 짧은 줄 알았는데 여기 여기 삐끄야 여기 스몰홀 라지아 무슨 걔 똑같은 소리야? 아 뒷거를 얼른 바꿨잖아 아니 근데 여기 조그만한 게 라지아로 돼 있어요 어? 라지아로 돼 있어요? 이거 스몰홀으로 대산한 거라고 라지아로 틀어야 되지 뭐 뭐 대박이에요 그게 뭐 대수냐? 대수냐 대수냐 책문제 그대로 해줄게 보통은 이 문제로 풀어 저번에도 밤이 이랬어? 그지 저번에도 그걸로 피워두었을걸? 진짜요? 자 내가 해 주지 뭐 쫓아났었기 때문에 내가 해 준다 쫓아났었기 때문에 내가 해 준다 쫓아났었기 때문에 최연이 탐지 이걸 원하는 하고 맞춤 자 이 자원еро스를 거라고 하겠죠 이름을 바꿔야겠네 어린이 큐 라고 하자 아니 OK? 신발 지령은 해줄 뿐이야. 이만큼 또 뭐가 돼? 아니, 이팀 뭐 리크가 되겠지. 에이, 귀찮아서. 이 안에도. 방법이 아니까 풀 수는 있는데, 얘는 못 풀어. 그치? 이거는 아리랑 웨크가 되는 거에요. 아리랑. 그러면 이 형성의 성장에 올라와 봤더니. 자, 그렇다면 전체. 바보한테 여기로 했는데, 이거 또 계산하니? 아니지? 에이, 쫌쫌하니, 여성. 얘는, All 플러스. 에이, All 플러스, All EQ. 에이, All All EQ가 됐지. 이거 귀찮아, 귀찮아. 에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이렇게 나와? 차가 안 되네? 이게 됐지? 그치? 그치? 그 때문에 이거 전기하고 있어. 응? 처음에 X를 잡았을 때. 비는 안 돼. 지금 다친다고. 어, 없어진다. 얘 되버리지? 그럼 쉬워지고, 쉬워지지? 자, 그러면 얘는 넘어가면, 어휘에 제법 마이너스 오르 오프 5 말하는 걸까지 올려 줍니다 그 하며 얘는 아 어제 줄어들어 4 5 1 월 플러스 국회 의 어어 최고 또 가래 사업을 해 이렇게 되고 아유 귀찮아 아유 귀찮아 아 아 아 아 아 좀 4тер 이 9 가게 때 Itís 하면 예 был 이었 예 rato 2 2 gas ak 아 좀 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어느 쪽과는 무슨 소리인지 알았는데 왜 최근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똑같은 거야. 승어로를 라지으로 맞고 쓴거야. 왜요? 쟤 때문에. 책임 문제는 아주 어렵던데. 생각해 승어로를 어렵다고 쓴거잖아. 아니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본걸로. 쟤 때문에. 왜 물어. 어. 그 가이로 다 이해해주세요. 짬박하게 지나가는데. 지갑으로 한번 해보고 집에 와서. 선생님 지난번에 문제가 하나가 아주 어려웠더라구요. 제가 풀어 끌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뭐랬을 것 같애. 잘했을 것 같애. 쓸데없는지 됐고. 똑같애. 쉬운 거야. 저걸 이해하지 말고 이걸 얘기해. 대본의 문제입니다. 어? 여기다 어떤 책을 보면. 여기다 하나 보나? 여기 저 하나 보나? 여기 저 하나 보나? 똑같애. 방법은 계속 그래. 확장하자 하면 얼마든지.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육면체가 있어. 육면체의 모서리 부분이 모두 저하네요. 하나의 저항을 줘도 어디라고 하자. 그렇다면 얘는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나왔다 라고 하는데. 얘는 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 기본적으로 얘는 알아야 돼. 이쪽에 전류가 없네. 근데 여기서 어? 위에서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쳐다보면. 맞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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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똑같이 나뉘지. 이 녀석이 또 두 개로 나뉘져. 일단 또 하나로 다 합쳐줘서. 똑같이 나갔어야 돼. 대칭이야 대칭. 그래서 이쪽으로 나뉘어질 때. 각각 각각이 얼마씩 나뉘지? 3분에. 많이도 나뉘게 돼. 뭐가 나뉜다. 전류가. 어떻게 나뉘어? 똑같이 나뉘어. 아니 그 이렇게 봤을 때가 무슨 말이에요? 어? 육면체 오냐? 네? 육면체 오냐? 전민이 머리. 전민이 머리. 이렇게 봤을 때. 잘한 것 같은데요. 아이씨. 육면체는. 정육면체는 어떻게 보여. 이게 정육면체. 아니 상당히 안 보여. 와 진짜 멋있다. 야. 육면체. 하하하. 저게 육. 어떻게 육. 육면체 갖고 있는 사람 없냐? 없어요. 육면체도 없어? 네. 주사위가 있으면. 주사위 같은. 매직 휴구 덜긴 사람 없니 요즘? 네. 집에 놓고 다니냐? 집에 놓고 다녀? 나중에 놓고 다녀? 나중에 놓고 다녀. 포켓몬 그거 카드. 포켓몬 그거 카드.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 이사. 아님 아니면. 아니면 고민 받고. 남은 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주사위가 어느정도 가능한지. 상상. 네. 마우스를. 이렇게. 나뉘게 되면. 세일 범위. 새. 똑같이. 아랫부분에서 똑같이. 안 되게 되겠지. 그는 안식품 같지만... 그럼, 이쪽에서도 6분의 1이. 이쪽에서도 6분의 1이. 근데, 이쪽에서 6분의 1이. 6분의 1이, 6분의 1이. 이 분의 2이. 한 분의 2이. 어떻게 하면. 한 분의 1이. 그럼 3분의 2이. 3분의 2이. 그러니까 얘 가 어느정도, 얘가 얼마나 많을까? 한 분의 1이. 안에나가 되면. 특정인. 오케이. 자. 이때, 이때. 얘네들, 얘네들. 두가지 방법으로 먼저 풀어보도록 할거에요. 자 먼저 얘는 복잡한 병렬과 직렬 연결이 합쳐져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여긴 많은 최상 거리는 요 높이 요 높이 요 높이를 지나면 되지 각각의 저항이 모두 어디라고 예 이렇게 넓어 때 상품의 아 얘는 분의 아 이런 애가 올 때는 상품의 아예 아 이게 각각에 대한 전화 좀 전체 전화 보면 얼마가 되지 뭐라고 하는거 전체 전화 부위 4 아 이 올 2 4 아 이 올 예 아 아 예 아 예 그 예는 뭐와 내 볼리 뭐 할 거 해 5 5 아예 보이되는데 얘를 어떻게 취급하자고 하나의 저항값으로 보자 자 주류 아이를 부르게 하는게 그때 전화기 기간을 때 하나의 단가 어디라고 하면 주면 아이 어디 되겠지 따라서 합성전 어디라는 것은 엄마 이렇게 보내고 올해는 값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또 풀어볼게 두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 이 아이들에게 우리 고유한 이름을 붙여줄게 꼭지점에다가 A, B, C, D 라고 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E, F, G, H 이라고 합니다 이때 A 를 기준으로 B와 C, D는 같은 위치에 있는 점들이지 그게 대칭인 점 마찬가지에 H 를 볼 때 E, F, G 가 또 대칭인 녀석들이지 같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동등한 위치야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여기 A 점이 있고 두번째 점에 B, C, D 가 같은 위치에 있어 그 다음에 E, F, G 가 또 같은 위치에 있고 이쪽에 H 가 있어 이때 A 에서 B, D 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으로 봤니? 세 가지 방법으로 봤어 그 다음에 B, C, D 에서 E, F, G 로는 각각 2개 방법씩 까지 2개 방법씩 까니까 몇 가지 방법으로 6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E, F, G 에서 다시 추가하는 선은 6개가 있어? 3개가 있어 E, F, G 를 네 taken, 제覺得 내가 아직 замcus이 있는 정도만 어찌분의 또하게 없는 에서 겨울을 보니까仕 skincare, 먹을 yıl이 되겠지 일방적으로 같은 저항 2, 같은 종류의 병력이 어게 되면 BC, 출장은 N 분의 원이 아 f야 n 석크 개수 억을 6개 야 투 Justin, 6 Chin, 6 vit간, 육아 여기는 분의 원이 되구요 된다는 자 만약에 진열면 n번이 되는거에요 만약 3개가 증명되면 3월 6개 진열 연결되면 육아 쓰레기는 경력이 되는거죠 자 얘 얘가 진열 연결되어 있지 3분의 월 넣어기 6분의 월 넣어기 3분의 월 넣어기 3분의 월 2번 먹어야 돼 6분의 월 어디 전체 정각이 되는거에요 어 그럼 날아오기에는 이 화면체 확장을 해볼까 우아 이 화면체를 확장해 보자 이름을 넣은거 같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없어. 아, 너 옆 표시까지 좀 착각해. 네? 옆 표시 반까지도 하고 착각해. 근데 여기 신의지가 있나요? 조금만 한 번 먹어. 몇 시에 와. 2시, 2시. 2시. 3시간동안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4시. 4시 하고 싶은데. 4시 하고 싶은데. 4시간 하고 싶은데. 4시간 하고 싶은데. 4시간 하고 싶은데. 3시간 있잖아. 하여간 손 옆에는 다시 떨어지는구나. 아, 왜 저의 여자가 한 날 가면 5시간 하고 싶은데. 5시 하고 싶은데. 4시간 이라고. 5시간 이라고. 5시간 이라고. 5시간 이라고. 누가 이렇게 발에 뱉을려고 해요 나? 누가? 제가? 니가? 선생님 이해 안 되는 게요 여기에 담아 중에 한 3명 정도 있을걸요? 아 4명이다 근데 과거도 안 가는데 그 먼 길을 보는 게 참 신기하네요 아 과거 관련된 일인가? 그럼요 다른 음영체 문제라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마주해보는 두 정사이에 단체 전환을 한 번 해주세요 얘는 이렇게 입체적인 경우에 가장 쉬운 방법이 위에서 원근법을 이용해서 공급되어 위에서 관찰하면 얘는 어떻게 보일까? 아예 잘 있는 거 자 위에 있는 것은 가까우니까 크게 보이고 밑에 있는 판은 짧게 보이겠지? 원근법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자는 얘기죠 얘는 원근법이 아마 얘가 말이야 근데 얘는 하나 왔지? 여기도 하나 왔단 말이야 그럼 얘가 딱 절반이 위치네? 얘와 얘 사이 딱 절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아이 이쪽으로 오는 아이가 또 똑같이 양쪽이 딱 절반이야 네 없애워요 이렇게 딱 절반이거든 높이가 같으면 물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책상에 물을 떠올더니 물 안 흘러 화면이 멈춰있잖아 높이가 같으면 안 흘러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기적으로 위치가 같으면 안 흘러 그럼 여기 정기적으로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렇다면 이 회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두 가닥으로 일단 남지 그리고 가운데 가닥이 하나 더 있지 자 그래서 저항 몇 개가 연결되어 있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 자 우선 여기 저항 하나가 있지? 그리고 두 개로 나뉘어 지고 저항 각각 두 개씩 존재해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기와 여기가 정답이 여기가 그의 전화가 같아서 떼버린거야 자 얼얼 얼마가 돼? 얼얼 지금 해야 됩니까? 이열 얼얼 이열 이열 얼 얼얼 삼얼 얼얼 이열 얼얼 이열 이열 얼 얼 얼 얼 얼 얼 얼 과학이 3분의 3월분의 1이집지 그럼 얘는 3월에 얼마? 4가 되버리지 따라서 얘는 얼마? 4분의 3 근데 이게 3월에 4가 돼? 뭐라고? 저거 2알이 아니야 3알이 아아아 근데 계산이 이렇게 빠른 게 있어 이거는 아까 얘기해 줬잖아 진열병렬 할 때 같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 어? 근데 너무 빨라야 돼서 너무 빨라 저기 아아 네 나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계산이 끝나 있지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1년째 2년째 이런 6면 치체 4암의 성능 2,2,2 자 2면 치체가 있어 2면 치체가 있어 2 2 2 2 2 2 이거 얼마나 많이 하냐면 2 2 2 2 2 2 2 3 2 2 2 3 2 2 2 2 3 2 2 3 2 3 그러면 얘들 꼭 보기가 좀 불편하다 그렇지 밀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여기를 손으로 잡게 어딜 잡게 그 애들이 꺽기 꺽기 여기가 관절이야 모서리들이 관절이야 딱 땡기면 딱 땡기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붙지 왜요? 흔히 아니 흔히 손은이 왜 이렇게 물리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정항이 되는 거예요 붙인 부분은 얘는 붙어버리면 얘네들은 적점이 되는거에요. 여기 여기도 붙어 반대쪽도 그치. 그러다보니까 이모가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거에요. 여기가 백점 여기가 아래점이야. 이 대사에는 일단 정 하나가 연결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그리고 얘와 얘가 같은 점이란 말이야 그치. 맞아? 얘와 얘도 같은 점이지. 자 여기 끝에서 이 끝에서 얘와 반대쪽. 자 여기로 가는건 여기로 가는건 경수가 몇가지야? 두가지가 있지. 두가지 방법으로 있어. 얘도 여기 여기로 두가지 방법으로 간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붙었지. 그래. 또 얘와 얘도 붙었지. 그러면 두개 사이에 정 두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얘와 얘로 이점에 나지. 두가지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얘와 얘로 붙어 똑같이 가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야 그리고 양결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얼얼 얼마가 돼? 2분의 얼얼. 2분의 얼얼. 2분의 얼얼. 2분의 얼얼. 얼얼. 얼과 얼이 만났으니까 얘는 합이? 2얼. 얼얼. 자 여기에 2얼이고 얼얼이야. 자 그렇다면 2분의 얼이지. 그럼 여기에 전체 정값이 얼마가 돼? 얼얼. 2분의 2. 2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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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얘. 얼마가 돼? 2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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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얼. News. 2. 《C devient》 0. 5분의 itself. 나의 구경을 알려dar 수 있는مكن. 7군의 영 una. 7군의 실usa 0. 7군의 7군의. Привет. Chesson. chop. aunition. Coach and dole. 저 이상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머리 달린 거. 사고력이라도 또 없어. 노력이야. 겁내 열심히 많이 하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자, 3번.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돼. 아침에 먹고 한 점 먹고 점심 먹으려면 참 그리겠지? 아침 먹고 왔어요. 너희 먹고 왔어요. 아침에 먹고 왔어요. 아침에 먹고 왔어요. 아침에 먹고 와야죠. 아침에 먹고 왔어요. 아침에 나가서 집에 저밖에 없는데. 선생님 요즘 아침. 아, 뭐야. 아침에 먹고 왔어요. 내일 아침에 아무것도 마실가. 아침에 여기서는 이 두 손의 역할이 중요해요. 두 손은 전이가 같은 녀석들을 연결하는게 될거에요. 뭐가 될 때? 전이가 같은 녀석들을 연결하는게 될거에요. 그러면 전이 같은 녀석을 두 손으로 늘려서 연결하나? 아니면 붙여서 연결하나? 똑같아야 된다는거에요. 이름을 줄게. A, B, C, D, E, F 어? A와 C가 두 손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이가 같은 점이네? 같은 점이야. 그 다음에 B와 E도 같은 점이지. 그리고 D와 F도 같은 점이야. 한번 살펴봐. 이쪽에 A와 C가 있어. 같은 점이야. 그 다음에 B로 갔단 말이야. 몇 개로 가니? 두 개로 나뉘어가지.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B가 있어.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뭐가 있니? B와 F가 있지.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쪽에 2.2. 이렇게 되어있어. 그리고 다시 여기 C와 B.4를 저항해 하나가 더 있지. 그리고 양쪽을 이렇게 당겨서 보자. 이렇게 되어있어. 그러면 얘는 외로가 이런 모습이 되어버려. 저항 위에 하나가 있어. 그리고 아래쪽으로 얘도 당겨서 붙여버리면 뭐가 되니? 이렇게 연결된 저항이 이렇게 된거지. 이렇게 된 저항이. 잘인되시네요. 그러면 얼얼. 이 분의 얼. 얼얼. 이 분의 얼. 이 분의 얼. 이 분의 얼. 얼얼. 이 분의 얼. 얼얼. 이 분의 얼이 다 붙여버렸지. 자, 그 다음에 4번방을 알아요. 얼마요? 2분의 3을 알았는데? 아니요. 쉽지. 아, 7번방을 알아요. 자, 얘는 수입법이 3가지 방법으로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한 번 정도는 4가지를 꼭 기억해 줘야 돼. 알파반은 잠시 뒤에 할 거고, 베타반은 한참 뒤에 할 거야. 근데 또 해요, 이거? 베타반의 진도 처음부터 나간 게 있어. 알갤, 저 일요. 어? 저희 오늘 또 해요. 아이가? 저녁시간에 속이 있잖아요, 바구시켜. 네. 근데 뭐? 아, 몰라요. 자아웃샤드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어? 대학샤드 이 정세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조만간 해 하잖아. 알아서. 담당바닥에 있는 거. 벌써요? 이 지난번에 전에 있잖아, 저는. 바로 뒤에 보면 있잖아.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쪽으로 전류, 아이가 와요. 아이가 옵니다. 얘는 이 중심을 중심으로 우리 부분과 아래 부분이 어때? 대칭이야. 자, 이 때 두 개로 나뉘게 되면 얘는 얼마씩 나면? 2분의 아이식. 얘도 2분의 아이식 나뉘게 돼. 자, 요점에 와요. 얘도 윗부분과 아래 부분이 또 대칭이 되는데, 이때 이쪽으로 가는 여성은 4분의 아이가 되기. 4분의 아이가 되고, 이쪽으로 오는 것도 4분의 아인데 말이야. 얘가 똑같이 대칭이 되게 4분의 아이식 나뉘게 돼. 그렇다면 굳이 가운데를 만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없단 말이야. 얘는 그냥 이렇게 가게 하고, 얘는 그냥 이렇게 가게 하단 말이야. 떼버렸어. 오케이? 그래서 얘도 프리법 세 가지로 풀어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보자. 이쪽에 지금 조류가 들어갔단 말이야. 자, 조류가 들어갔어. 그래서 두 개로 나뉘지. 두 개로 나뉘고, 두 개로 나뉘어서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지. 그게 병렬 연결되어 있고, 다시 하나가 있어서. 자, 끝을 보게 돼. 위에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끊어버렸어. 자, 그러면. 얼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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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얼. 이어. 이어. 이어? 어? 맞는데 이거? 네. 누가 뭐래? 세제 tre decaturżate. 어떻게 했어? 아니 이렇게 했지. 전에 한 그 왜 온 거야. 아니에요. 이거 풀어다니까. 두번째, 두번째, 이런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얘도 역시, 얘도 역시. 아까 얘기한 높이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높이와 이 높이와 이 높이, 이 높이의 전체 높이가 되겠지. 그지? 자 따라서IL이라는 용서는 얼마가 돼? 2분의 아이돌kami 그기 4분의 아이돌 4분의 아이돌 두기를 더해 버렸어요. somet를 위해 crawl. 이후에 3분의 아이돌이 뒤에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도 얘기해 보세요. 얘는 A, B, C, D, E, F, G, H, I 얘는 이렇게 생각해 줄게요. 이렇게 양쪽을 그냥 쭉 당겨. 그럼 관절이 접히지. 관절이 접혔던 게 펴지지. 펴지면서 일자형이 되면서 얘와 얘가 만나지. 얘, 얘도 만나겠지. 얘와 얘도 만나게 되지. 오케이? 아, 얘는 뭐 있잖아. 관절에다 자석 붙여갖고 막 윙면체 같은 만두 같은 장난감이잖아. 어? 그런 건 그럼 술로 이렇게 하면 땡기면 붙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쟤는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 A점이 있어요. B와 C점이 같은 점이지. 자 그 다음에 DLF가 같은 점이잖아요. GH도 어때? 같은 점이고 아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B 또는 실효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B 또는 C에서 DLF로 가는 선은 이제 전체 몇 개가 있니? 네 개가 있지. 자, DLF에서 GH로 가는 선은 몇 개가 있어? 네 가지가 있어. 쌓아진다고 똑같지요. GH에서 I로 가는 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어? 그럼, 어롤, 이문의 알. 어롤, 이문의 알. 어롤, 어롤, 사모의 알. 어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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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의 알. 어롤, 이문의 알. 섞이면, 이문의 알, 이문의 알. 오, 어떤 걸 써도 상관으로. 나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써가지고, 잘 모르겠네. OK, 어떤 걸 써야하나. 자, Unai. 어? 그럼 퀴즈 한 번 더 볼까? 아니야, 아니야. 나 된다. 벌써요? 배스토비스가 끝났어 이해가 안돼 한 시간밖에 안 지난 줄 알았는데 저는 10분이 10분 안 지난 줄 알았어요 이거 재밌어서 그지마 난 5분 지난 줄 알았어 그지마 2시간 지나면 자, 피드라마 여기 2시간 가까이 가 정상혈체 모양의 저기 뭐야 저게 뭐야 정상혈체 이거는 옛날에 인천과학부 이전으로 200대인가 과학부 이 박 시험 문제죠 은프로 과학부 2분 할 수 있어 이전과학부는 부정사의 저항이 전체 각 변회장을 어리라고 할 때 전체장이 얼마일까 4분이요 저는 이거하고 전체장을 어떻게 하거든요 아 이 교차장 구석이 떨어진거야 이거가 !! 제일 손님 잡아당겨는 게 안되죠 오 당겨도 안될 때는 어깨로 그렸지 붙인다 남을 싫어 응 부셔요 자르시면 왜 자면서 힌트 은빈이 떼개지지 않으면 힌트 은빈이 어떻게 하라고? 부신다 말이 돼요? 부신다는 거 말고 불러야 돼 잘 불러야 돼 잘 불러야 돼 얘가 힌트라니까 아 부럽네 아까 똥농청 했잖아 지금은요 지금 똑똑하지 역시 2분의 1 2분의 1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다리 맞는 게 중요한 2분의 1 근데 그림이 틀렸는데 틀렸다고요? 네 2분의 1 네? 맞지 않나요? 2분의 1 똑같잖아요 똑같이 전이 차가 네? 얘를 위에서 한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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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하려고 알고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보이겠지 맞아? 이때 이렇게 옮기리나 절반 여기도 절반이네 그럼 절반이 흘러 안길러? 안 나야네 그럼 얘는 태도가 어떻게 나타났지? 아 뭐야 저희도 안 흘렸어 이렇게 나타났지 이렇게 나타났지 저는 2분의 1에 봤는데 얼얼 이열리얼 이열리얼 얼얼 이열리얼 이열리얼 오오 저 그림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너가 어떻게 이거 그림 같은 거 이거 근데 어떻게 위에 두 개가 있어? 그림 안 맞네? 아니 그 아니면요 저 그래서 이거 같은 거 본 수업 때는 더 많은 예제들을 들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까지 질문 있는 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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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좋은 보도를 하셨습니다 저희 저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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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야? 어 끝났어 지금 다 먹은 거 와 나이스 야 야 야 키가 너무 길어 정말 기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금 1금 12 15 15 16